빠른 데는 빠른 거 맞나, 이거? 아이고. 아이고, 아니 잠깐만요. 잘 먹는다, 진짜. 본인 방송 보시면서. 아휴, 됐어, 괜찮아. 아휴. 빨래 몇 잔 개고 누웠어. 네, 빨래 개니까 그샷더라고요. 참 맛있었는데. 다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 다, 이거. 내 새끼들. 그대로 가만있어. 하나만 참아. 24시간이야, 금방 갈게. 그대로 있으면 돼. 아이고, 내 새끼들 그냥. 과자들 내 새끼지. 아이고, 내 새끼. 아이고, 내 새끼. 금방 먹어줄게. 내 새끼들 다 이렇게 쟁여놓은 시키지. 아이고, 내 새끼들. 야, 짜장라면. 몇 가지 먹었어야 되는데. 진짜 사랑하시는구나. 나 피시방인 줄 알았어. 시방에 음식들 쫙 지절돼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라면은 끓이면 몇 개 끓여요? 배고프면? 저게 하나요. 이렇게 네 개. 하나잖아요. 저 다섯 개 들어있잖아요. 다섯 개 들어있잖아요. 하나라고요. 저게 하나, 이게 뜯으면 낫게. 이렇게 되고. 이거 딱 두 개만 끓여 먹고. 다시 시작하면. 어차피 아예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. 이걸 먹고 아예 식곤죽으로 자는 거야. 어? 시작하자마자?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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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아니야!